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 대단하죠 또 다른 각국의 선진국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또 지금 백악관 쪽에 열린 그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건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투자를 했던 계획을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지금 지금 나오는 게 미국과 한국에서 역대급 투자계획 최소 50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망 좀 해 주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올해 역대급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 아직 아니고요 업계에서 좀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과 경기 평택 반도체 공장에 최소 50조 원 최대 8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미국의 이제 텍사스 오스틴 반도 파운드리 공장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최근 이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서를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검토 증서를 언제쯤 할까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투자를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삼성이 이에 화답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제2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존 미국 오스틴 공장을 증설하는 것부터 애리조나나 뉴욕 등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만 이제 20조 원에서 30조 원이 투입돼 전망이니까 최근 각 주 미국의 각 주 주지사들이 삼성에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투자 계획을 밝힌다는 방침이고요 미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좀 대형 투자가 예고가 됐는데요 경기 평택 메모리 반도체 제3 공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기에 기초 공사 그러니까 터닫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가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을 고려해서 준비 중이었던 거고요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하니까 이 공사를 이제 빠르게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평택 제1공장과 이 공장에 각각 3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 중에 제3 공장은 옆면적이 단일 반도체 생산 라인 중에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투자 규모가 이제 30조 원 수준이 아니라 40조 원 아니면 50조 원까지도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에 옆내 투자할 금액이 최소 50조 원에서 많게는 80조 원까지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각국에 특히나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나 IT 쪽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금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사 인텔 TSMC도 굉장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는 대만의 TSMC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이제 올해 설비 투자의 역대 최대인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33조 5천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보면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10조 원밖에 투자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3배 이상을 더 쓰겠다고 시장 1위인 TSMC가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3년간 총 112조 원을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TSMC는 꾸준히 매년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 선두자리를 굳게 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TSMC가 이제 계속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고객사가 줄을 서서 반도체를 사갈 정도로 수요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적도 덩달아서 좋아지고요 때문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투자밖에 답이 없다 그런 판단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파운드리 시장 2위인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추격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견제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TSMC뿐만 아니라 인텔도 이제 지난달 파운드 시장 재진출을 선언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거의 23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짓고 TSMC나 이제 삼성전자 추격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업계 1위인 TSMC는 멀리 도망가고 또 후발 주자인 인텔도 추격의 속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역대급 투자를 지금 뭐 빠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투자 타이밍을 살짝 놓치거나 뭐 잘못된 투자 선택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이제 업계 경쟁에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번 반도체 투자 경쟁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총수가 부재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재계에서는 사면론 얘기도 좀 건의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상황도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실 역대급 투자 아니면 뭐 총수 부재 불확실성 이런 키워드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따라다녔던 이제 단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에 좀 유리하기 위해서 역대급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한다거나 또 실형 시에는 총수 부재에 따른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때문에 이번 투자를 두고서도 이제 삼성이 좀 예민한 모습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갈수록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사면 얘기와 자꾸 얽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면 받으려고 이제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 이런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런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투자와 좀 떨어뜨려서 이번 사면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부터 모바일, IT 등 미래 먹거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총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총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큰 위익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죠 이 회장도 재개를 대표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있고 경총 회장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이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삼성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은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리셨더라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청와대나 법무부 등에서는 관련 반응이나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면, 가속방 등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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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